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선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내가 보니까 범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일. 우리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진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고 마귀는요. 없는 것들을 불평하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게 중요한. 받은 것을 중요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가정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쓰임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자동차가 있어 감사하고. 걸어올려 그려봐야 얼마나 힘든가. 또 전화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이 다 감사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감사하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직장도 감사하고. 아멘. 사업장도 감사하고. 아멘. 그렇죠. 또 교회 목장 식구들도 감사하고. 아멘. 교구 식구들이 감사하고. 아멘.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을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가 없고 사건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병이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환자들의 가족은 환자가 소변 본 거 감사해요. 대장 수술했을 때 가스가 나오면 감사해요. 한 번은 신방 갔더니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신경이 살았나 봐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장실 네 발로 다녀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발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리고요 가족의 얼굴이 아침과 저녁에 똑같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럼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냄새 맡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한번 입을 막고 코 막고 있어볼래요? 1분만 있으면 힘들어요. 2분만 있으면 돌아가요. 아멘. 왜 죽었느냐? 숨 못 쉬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간단해.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 장애인의 엄마는 우리 애가 말만 하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열까지 셀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누구에게는 소원이라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일상생활을 평범한 일들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일. 두 번째는 일상적인 일, 평범한 일, 보통 일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일은 뭘까?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좋은 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 세 번째는 뭘까?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을 감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사고 났는데 본판만 조금 찌그러졌어. 감사하지 뭐. 자사고 났는데 다 토탈 됐어. 토탈인데 사람은 멀쩡해. 감사하지 뭐. 자사고 났는데 새끼손가락만 다쳤어. 감사하지 뭐. 아이 손 다쳤는데 왼손이야. 감사하지 뭐. 두 손 다쳤지만 두 발은 멀쩡해. 감사하지 뭐. 두 손 두 발 다 다쳤는데 그래도 사람은 살았잖아. 그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감사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사고 난 거를 감사하려는 거예요. 안 좋은 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거 고난에 그냥 감사하려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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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때리셔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잘못 가든 말든 징계가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 가면 야단을 치죠. 내가 저 앞집 건너 저 멀리 사는 애가 잘못 간 거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 애가 잘못 간 건 야단을 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징계하시면 꾸질함을 주시면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려움이 올 때는 돌이키면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네. 뭐가 잘못 갔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돌이키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죠. 어려움 때문에 돌이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하고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징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저를 야단치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된 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고칠게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앉았네 이거. 이거 반 죽여야 되겠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징계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끝나니까 나에게도 좋은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낮춘 후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나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40년간 먹었는데 실제로는 38년이에요. 먹은 기간 동안에 그게 너를 낮춘 거래요. 왜 만나를 먹으면 낮아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만나를 똑같은 음식을 38년 먹으면 겸손해져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 분은 라면을 6개월만 먹어봐요. 겸손해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2년만 먹어봐요. 아주 겸손해져요. 10년 먹으면 진짜 겸손해져요. 만나를 38년을 먹었어요. 엄청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오리고기, 청동오리가 날아와서 오리고기 파티하고 그 다음 날은 그냥 양떼가 와가지고 양고기 가지고 이렇게 시슬락해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소떼가 와가지고 또 안심등심 잘라가지고 구이해 먹고 하나님이 그냥 오늘은 멕시칸 음식, 내일은 일식, 또 모레는 중국식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세요?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만나만 주신 거예요. 왜? 낮추시려고. 낮추신 다음에는 다 같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왜 그러냐? 낮아진 다음에 복을 받아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낮아지지 않고 복을 받으면 거의 다가 망가지예요. 솔로몬.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을 받으면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겸안해지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더니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만나를 40년을 먹이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난한 곳에 가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름대로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욕기 23장 10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아멘! 아멘! 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부잔데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용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훈련을 해야 선수가 되는 거지 훈련 없이 선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통과한 고난, 극복한 고난은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면 고난은 다 재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을 집회를 왔었어요. 그 사람은 아시는 대로 손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그냥 쓸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소파같이 만들어놓고 옆에 벽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벽이 왜 세워져 있나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강의하는데 그래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모르죠. 모르는데요.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흔들더니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니까 이분이 손이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몸을 꾸분꾸분해가지고서 벽까지 머리가 가는 거예요. 벽까지 이렇게 벽까지 가가지고서 머리를 조금 들어요. 이렇게 들고 몸을 조금 이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가지고 위에 똑 치고 조금 더 보내고 조금 더 들고 조금 보내고 이래가지고 머리를 옆으로 열다섯 번인가 이십 번을 박으면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래요.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아이고. 야 저분이 기뻐하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 저분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야 저분은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어떻게 밥을 먹냐? 어떻게 사냐 정말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고난은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극복하면 그 분야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징계로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빨리 주시지 빨리 빨리 하시지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받는 게 더 좋다. 내가 더 잘한다 너를. 하나님 빨리빨리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게 더 필요하니까 아직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지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의인은 화를 당하기 전에 데려가신대요. 계속 남아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시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것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데려가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건. 그러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으면 난 끝까지 마셔. 나는 완전 취해가지고 다 때려 부셔. 난 막 싸우고 다 부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먹을 때 끝까지 먹게 해서 감사하고요. 술만 먹으면 그냥 다 때려 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마초를 피워서 감사합니다. 마약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악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는 끊어야 돼. 나는 눈만 뜨면 도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눈만 뜨면 도박장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나쁜 거는 끊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빌리포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라. 염려하지 마라. 나쁜 습관이 있다고, 나쁜 거 있다고 염려하지는 말아라. 염려한다고 되냐? 안 된다. 네 자녀가, 네 부모가 나쁜 게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는 말고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래고. 나 기도해라 그 말이야. 기도나 간구나, 구하나, 아래나 똑같은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이야.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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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을 감사하고, 평범한 일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까지는 감사하지만, 나쁜 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고쳐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있는 마리와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술 먹으면 자꾸 싸우는데, 그 나쁜 버릇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박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사함으로 아르래요. 감사한 걸 먼저 아르고,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니, 응답해달라고 했더니,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거나 염려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문제가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하셨어요.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숫자가 만 5천명, 2만명인데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한 애의 점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놓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감사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다가 의도맞았어요. 엄청나게 의도맞고 옥에 갇혔어요. 내일은 더 맞을지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어디 있고 그냥 잡히면 때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때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내일 더 많이 맞을지 매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밤에 빌리뽀 그 교도소에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편, 50편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일상생활도 감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나쁜 것 가운데 있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서 8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좋아졌어! 감사하면 요셉이 아버지 신분은 갔다가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 무슨 형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려?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일해도 종이에요. 자기가 애를 낳아도 종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옥살이에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옥에서는요. 남의 나라에 와서 종으로 온 주제에 팔려온 주제에 경호실장 부인을 건드리려고 했던 죄목이에요. 그거는 맞아 죽어요. 감옥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네가 청와대 경호대장 부인을 건드리려고 했냐? 이놈아! 종 주제에 그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런 중에 술관장에게 꼼풀이 해줘가지고 술관장은 진짜 복직돼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돌아갔어요. 근데 술관장이 자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종사리가 뭐냐 인생 더럽다 정말 인생 더러워 세상 더럽네 옥살이가 뭐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옥살이냐 정말 더럽네 진짜 더러워 아 술관장은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내 얘기 그걸 다 까먹어 이렇게 진짜 인생 안 풀린다 안 풀려 아이고 그만 살자 뭐 이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더니 그게 다 잘못 좋은 데인 것 같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고 할렐루야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범한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 고난도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통과된 다음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살기 제일 좋은 나라야 물론 총기 사고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살기 제일 좋은 데가 미국이 여기보다 좋은 나라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서 이로 넘어오려고 다 애를 씁니다. 제일 좋은 나라야 여기서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인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으면 가정도 깨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뭐야 월급이 이게 뭐야 남의 남편들은 많이 부러워드만 남편이 아내를 감사할 줄 모르고 너는 집에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감사할 줄 모르고 자녀가 부모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이 자녀를 감사할 줄 모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감사한 걸 모르고 사장님은 일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걸 모르고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인간관계나 개인이나 감사가 떠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감사를 못하게 해서 개인을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천국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를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감사하고 그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감사하고 회사도 서로 감사하고 사회도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고마워서 감사할 때 내가 너무 기뻐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줬다가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자꾸 더 주고 싶어 사람 마음이 감사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시면 감사하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섭섭하시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잘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잘됩니다. 감사하는 조직은 잘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잘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다 잘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잘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평안과 평안과 은혜가 헬라말로 같은 단어예요. 이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 유카리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감사하고 평안이고 은혜. 감사할 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겸손한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때의 우리가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에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뭐가 감사해? 어려운 일이 생겼구만 뭐가 감사해? 나하고 정말 다르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네. 뭐가 다르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간대. 그래가지고 이뤄수는구만 이기는구만 우리 같으면 못 잃고 넘어질 것 같은데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고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감사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 찾아오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접근을 못합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자에게 왔다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내가 변화되게 성숙한 자가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